알쏭 대쏭 보험 오늘은요 발가락 골절 후유장애 보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례 발가락 골절로 인해서 후유장애를 가져오셨던 분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황금희 선생님 이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요. 네 이번 사례는 자전거를 타던 중에 우측 새끼 발가락이 끼어서 골절이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전거를 타던 중에 발가락이 갑자기 끼어서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골절 진단을 받은 내용입니다. 네 이걸로 진단서를 발행을 하고 골절 진단비만 청구했던 것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드린 사례입니다. 네 골절 정말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후유장애가 좀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좀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골절이라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화문을 보시면 새끼 발가락에 통증이 생겼고 여기에 운동장애가 남긴 상태였기 때문에 진단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진단서에서는 후유장애가 적혀져 있지 않았고요. 추가적인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았을 때 평가를 하게 됐죠 의사가. 그래서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것으로 판단이 됐고 후유장애 퍼센트는 3% 연구장애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후유장애 1억을 가입하셨으면 3%인 3천만 원을 보상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금액이 얼마를 가입하였냐에 따라서 내가 발가락 하나에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에 얼마나 좀 가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사례 그럼 또 확인을 해볼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디스크 후유장애 보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또 많은 분들이 좀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일단 박지훈 선생님 디스크 보상 사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디스크 보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가해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병원을 갔는데 목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는 진료 차트의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으로는 경추염자 및 긴장으로 주 진단명으로 4일간 입원하였고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환자가 가입한 보험증권을 보면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가입금액 3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보험약간의 장애분류표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척추장애 중에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장애 판정 기준에 나와 있는 사고와의 간여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상해 장애 후유장애 진단서를 보시면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고 연구장애를 판단되며 사고 기여도 50%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이 청구하였습니다. 가입금액이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 중 아까 사고 기여도 50%를 추가로 적용하여 최종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보험으로 보험 가입금액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보험에 보험 가입금액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라는 또 한 줄 평도 남겨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후유장애와 관련된 보상 사례들 하나씩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하나씩 모아서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아이가 강화제와 놀다가 손가락을 좀 물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파상품 주사를 좀 안았는데 손가락 신경에도 이상이 생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 이거 보상 가능할까요? 아우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또 이렇게 손가락을 물려오면 참 마음 찢어지죠. 자 강아지에 물려서 이상이 생긴 상황입니다. 황금이 선생님 이럴 때 이럴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네 역시 강아지랑 놀다가 보상을 받는 사례들이 요즘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집 강아지와 놀다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 요즘 맹견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맹견인지 일반견인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맹견이라고 하시면 그 맹견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입하신 혹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를 물리게 했을 때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해드리면 되고요.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골절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지금 신경을 그냥 단순히 한 건지 아니면 휘유장애가 발생한 건지 의사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신경학적 결손이 생겼고 영구적인 휘유장애가 발생했다고 치면 휘유장애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 또 실비에서도 추가적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아이가 놀다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꼼꼼하게 내보험과 타인의 보험을 같이 접목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집에서 강아지 많이 키우실 텐데 이런 사례들 있으시다면 맹견인지 애완견인지 여기에 대한 구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상생활 보상 책임 시청자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를 피하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추부 척추 손상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사지마비 증상은 해소가 됐지만 손발의 열감과 위약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우 참 안타까운 사연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강아지를 피하려고 하셨다가 또 사지마비 여기에 더불어서 또 손발의 열감까지 참 불편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마비 증상은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다행 중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상 정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이럴 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사지마비 증상이 이렇게 완화돼서 나으셨다고 들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요. 우선 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내용에 대해서 보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타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 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고요. 사고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으면 CCTV나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뭐 어떤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사고 내용을 확정짓던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야지 나중에 분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치료 중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버님의 치료 중에 따라서 경과된 이후에 이 증상에 따라서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후유증 증상 그리고 이런 중간에 경과 관찰하는 중간에 어떤 증상들을 진료 차트에 꼭 기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내용과 피해 사항들이 정리가 다 되면 그때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청구하는지가 궁금하실 건데 아까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 강아지의 주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의 주인한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강아지 주인이 아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든지 배상책임 보험을 드러났다면 그쪽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는 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해 손해 배상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 주인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유는 민법상의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야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강아지 주인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시면 사고의 경위 파악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꼼꼼하게 적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확보를 많이 해놓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강아지의 주인 분에게 이걸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디다가 내가 이걸 보상을 받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구 대상까지도 확보를 해서 그분의 번호까지 좀 알아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사연자분의 사례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의 고민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 골절로 깁스를 한 상태고요.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겼습니다. 저 보상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정말 요즘에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프를 써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이 참 많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크고 작은 사례들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는 얼굴까지 크게 흉이 지셨다고 하면 여자분일 경우에는 정말 더 고민이고 힘드실 것 같은데 황금희 선생님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일단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탑승 중이었는지 운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지 아니면 세워난 오토바이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딪힌 사고를 해서 얼굴 흉터까지 또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대신 상대방의 보험과 나의 보험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고 하면 오토바이 보험이 의무이긴 하지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또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내 보험과 상대방의 보험에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에 오토바이 보험이 있는지 판단하시고 내 보험에서 또 추가적으로 상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흉터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했다고 하면 분명히 휴의장애도 발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진단서를 통해서 휴의장애 비용까지 보상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려면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비교해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진단비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3교시의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반가운 시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분들과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사연이 문자로 왔네요. 문자 사연 만나보시죠. 자 6772번님의 사연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3%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과정에 대해서 친절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3%부터 80%까지 후유장애 청구하는 과정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이후에 장애 진단서가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사고조사 그리고 장애 확인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사고조사자를 배정을 합니다. 사고조사 이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장애 진단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거나 분쟁이 되면 제3의료기관에 동시 자문을 진행합니다. 동시 자문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담당자는 대부분 고용 손해 사정사들로 보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랑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